우리 없으면 갔나 보다 그래요 당연하지 가 그냥 기다리지만 부담스러워 천천히 시간 부니까 천천히 가 있는데 다 이제는 다 3분 때 돼? 네 어이 절벽이야 가 가 가 어이 씨 위약받아 뭐 우와 이거 뭐야 어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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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웍 어우 아주 숨이 없네 안 돼 안 돼 이거 뛴다고? 오호CHOO 야 가라니까 부담타니까 야아 내가 생각했던거랑 많이 다른데?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어 어 그리고 시간도 으 으 으 으 어허허허 아 이거 안 돼 어허허허ct 이스탕